스크림 마스크 110S 뭐? 110S 왜? 마스크 40개짜리 네 환불 완료되어 있는데 어 됐다 점프 빼셨어요? 아 내가 돈 따로받고 한 개만 간다 어떻게 알았어? 셜리이커 전동하려고 이미 환불 완료권입니다 파인 전동 공구 ASB 18V 충전 해머 드릴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4.0암페 기본적인 배터리 그리고 6원 배터리 하나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 드라이버 비트 셋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드릴 측 부분도 키레스 측으로 상당히 구호평 장착되어 있으며 드릴 드라이버 해머 드릴 망치 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며 1단 2단 변속도 가능하고 이kah 도저히 인내만 아멘 속도 조절은 방아쇠를 살짝 당기면 슬로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 본 배터리는 4.0A 이지만 고공작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8V 2.0A 배터리 1개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구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터리 및 드라이버 비트 세트는 공구몰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본 제품이 독일산 제품입니다.